숨어있는 3글자 이상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. 제한시간은 90초입니다.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? 시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들 잘 찾으셨나요?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. 준비 시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들 잘 찾으셨나요? 다들 잘 찾으셨나요?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. 준비 시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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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